아니? 군화 강화 안 해도 된다. 오호 아, 매워. 아! 개인기? 쓸 수나 있나? 당연히 못쓰죠. 그 왓츠는 오늘도 개인기의 꿈을 꾼다. 추월 스네콕의 개인기면 진짜 못 써먹겠는데. 하지만 썼죠. 다음 단에 쓸 수 있겠지? 3,3,2,9로 안 뜨면 음 역시 맹공 맹캠 맹캠 어, 개인기를 넣냐? 개인기야, 나는 맞춰. 뭐야 이게? 헌신 5월 2개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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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분화 쓰고싶다 쓸까? 쓰면 난 턴 몇 들이야 죽지는 않겠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129딜 아이고 다 좋네 다 좋으면 뭐 먹어야 되냐 턴턴 턴턴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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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턴턴'll 턴턴 턴퍴 ä 턴퍴 피자벌집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빙기 그만 나와 빙기 그만 빙기 그만 먹을게 없네 반면 빙기 그만 빙기 그만 빙기 그만 추월도 뱀식물 강함 섬탑 식물 수준 뱀식물 뱀식물 불 빙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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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두 개면 됐지 그만 넣어 병풍 그런거같은 숭배 양립득이하자 오호 아 겁나 세네 엘리트 다 터지고 있다 여러분의 엘리트가 팡팡 터지고 있습니다 음 음 이런 알고 계셨나요? 진노 침착 등등 왓처의 상태가 바뀔 때마다 지팡이 끝이 달라진다는 사실 어쩔 티비 터뜨렸다구요? 쳐바랐다구요? 지식이 들었다 장립하며 왓처와 눈뜸 알고 계셨나요? 123 알고 계신다고요? 알겠습니다 감사하십쇼 앗 네 40딜 중캠 언제 뜨나요? 캠 들면 올게요 등의 채팅은 타임뱀 사유입니다 장립 염원 돈 벌어야지 몰랐어 꼬막 상식 어디 갱기 어디 갱기 이 몸 강림 아니 개인기 아니 개인기 아니 123 1 1 2 3 딜 딜 대충 넣네 1 2 3 영방 지배 마키나 왕관 왕관 음 2 3 3 2 2 3 2 2 2 3 3 슬기로운 점탑 사실입니다 아 혀 도끼 때리지 말라고 인마 20% 주제 혀 도끼가 꼴받게 하네 요군주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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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몰랐음 앗 염어단서는 기가 가면 안디 우에 써야되나 격분이 없어가지고 강림덱으로 갈거같으니까 안 넣는게 나을거같은데 요군주옥 또 요군주옥 요군주옥 예셰 라그너로크 완뿌 과연 과도자 잡기는 아 첫 패 쓰레기네 이거 그럼 딥백드가 스네커를 쓰는 걸 줄이면 디스코인가요 크크크크 디스코 못잡겠는데 이거 악관뿌 염원으로 힘올려서 와도자 잡을라그랬는데 이러면 그냥 돈 먹어야겠다 현실 돈 못먹고 게임 돈 먹음 보셨어야겠네 보셨어야겠네 소주인데 보셨이 외환 받겨서 3000원 받을 수 있는데 맹공 순식간에 쓰레기 와 1... 일방어 맞게 으아압 184댈 아생 격분 있어야 뽑지 않을까 근데 격분 넣으면은 당림밸류 떨어짐 으아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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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주하심석 히든 미션 성공 에응이응님 감사합니다 포션 포션 다 날린것도 빡센다 엘리트도 으아압 아니 수비 안되지 아 되네 으아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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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방어 으아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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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으아압 으아압 kinderen 뭐야 내 추월 다 어디갔어 아 이거 꼴받네 이거 쓰레기 앰 와 스네코 하드 캐리 이약 물고 3코만 뜨는데 아니 왜 대체 어떻게 이걸 줬지 추월 헌신까지 추월 헌신까지 아니 옥고데기인데 거즈같은 뭐 하루이틀 거즈같은건 아니지 아 늘 있는 일 아닙니까 약댐 선신 못쓰는거 아쉽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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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션을 못쓰는데 뭐 강화하지 뭐 강화하지? 수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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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맹공이 저렇게 많으니까 수비는 좀 치워도 되겠지 아 주판 술 먹지만 다른거보다는 는 나을듯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악 제발 어드네요 제발을 외칠 수밖에 없는 게임 아이스 마요는 별로 방어도 못 얻을 것 같고 헌신 왜케 일 잘해 오랜만에 일자리 얻어서 그런가 못막을 수도 있다 아니 미친 딜 봐 님들 내 체력 다 어디감 오신 분 흠이 딱댐 정말 방심할 수 없는 게임이다 아까도 이렇게 버리지 않았나 뭐임? 이해게임? 이해게임? 소수가 잘 못했네 사라진 도금 사라진 도금 뭐케 잡음? 아니 뭐 이게 사이진 도금 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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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래그 게임 엠? 형 그냥 유령의 형상 쓰고 3턴 버티면 잡는 거 아님? 아니면 가지 타락 써도 될 거 같은데? 그러게 그러게 맹공이 다 빠졌네 3프렛 맹공 하나는 먹긴 하는데 아이 괜히 썼다가 문화만 뺐네 문화만 뺐네 문화만 뺐네 난 이걸 줘? 붐 역배만 눈물 이것이 도박칩이다 난수 뽑기 쓰레김 정배가 울었다 정배가 울었다 정배가 울었고 날씨